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큰 스승 공자, 큰 가르침 논어라는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전어군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읽게 될 문어는 논어일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강독처럼 논어를 하나하나 읽어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시간이 8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논어를 일일이 다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8개의 주제, 크게는 8개의 주제고 그걸 또 나누면 16가지 정도 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합당한 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본래는 발초해서 읽는 것은 잘 안 했어요. 전체를 다 읽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아트앤스타디에서는 두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맹자와 장자를 했는데요. 그때도 역시 8주로 나누어서 8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론에도 아마 공자라는 인물을 사마천의 공자세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논어가 있죠. 그리고 공자가어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공자의 후학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공자의 모습을 보겠지만, 그래도 중심은 논어입니다. 고대 중국인들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수 있고, 또 가장 확실한 분은 논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논어가 부정되는 공자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아는 공자는 대체로 그렇지만, 실제로 공자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모습을 소개는 합니다만, 그래도 중심은 논어라는 텍스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논어라는 문원이 학문적으로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세한도라는, 그림이죠. 그림이죠.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추사죠.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이죠. 추사 김정희가, 추사 김정희는 이제 1786년생이에요. 이 시대 18세기 지식인들은, 원래 18세기라는 시대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고, 또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한, 전세계가 근대화의 길목에 있던 그런 시대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중세를 유지했던 성리학적 인연이 흔들리고, 새로운 지식이, 아직 새로운 체계는 오진 않았지만,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지식이 대두되던 그런 시대예요. 추사 김정희는 이제 1786년생이고, 그 이전에 또 1762년생으로 다산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1737년생이, 연함이 있죠. 연함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한참 전에 1536년생, 1501년생, 1501년생은 퇴계고, 1536년생은 율곱입니다. 성리학이 만개한 시기, 이게 조선을 대표하는 시대정신입니다. 성리학이고요. 그리고 그 시대정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지는 시기가 28세기예요. 그런데 이제 김정희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죠.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가 있을 때, 자신의 제자,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책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요즘에 책을 선물하고 하는 게 좋은 선물이긴 하지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선물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책을 이상적이 중국에 가서, 이상적은 서울 출신이고 또 역관 출신입니다. 역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재능이 뛰어나고, 문장도 훌륭하고, 또 글 솜씨도 뛰어났기 때문에, 배설도 상당히 높은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상적이 중국에서 책을 구해서 추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사가, 김정희가 고마워서 세한도를 그려서 주죠. 그래서 세한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이 세한도라고 하는 의미가 역시 논어에 나오죠. 세한년후지송백지후조라고. 세한년후에 날씨가 추워진 뒤에라야, 비로소 알게 된다. 소나무와 잔나무, 송백지후조. 소나무와 잔나무가 후조. 늦게 시든다는 사실을. 시들조자고, 이건 세길조자인데, 고문에서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글자를 통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논어 같은 문어는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진나라 이전식의 문어는 있고, 중국에서 이제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른바 분서갱류가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책을 불태우고, 이때 책은 시서가 대부분이에요. 시서. 유가 이문언이죠, 대표가. 분서, 그리고 갱류. 유학자들은 생매장을 한 시기가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이전이냐, 이웃냐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원이 진나라 이전까지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지만, 진나라에서 분서, 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책, 주관이든 목관이든 목판이든 이런 것들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또 유학자들은 가장 좋은 매체는 사실 사람의 두뇌죠. 사람의 지식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건 사람의 머리일 텐데, 이것만 불태워갖고는 소용이 없죠.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다 없애야 되니까 사람을, 책만 불태우고 사람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시다시피. 사람까지 매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 안 죽였네, 어쨌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찍어서 몇백 명 이렇게 죽이면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몇 권 안 태웠다 이런 말로는 피해갈 수가 없는 엄청난 문화적인 폭력인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와 이전이 이른바 선진 시기냐 아니면 그 이후냐로 구분이 됩니다. 이 이후는 모두 진나라 이전 시기에 본래의 시설을 비롯한 문헌을 복원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남긴 글을 읽잖아요. 그런데 그 글이 정확하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정확하지 못한 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 그 문헌이 잘못되었다면 그게 다 그냥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전이냐 이후냐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 논어나 맹자나 이런 문헌들은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글자와 글자가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도 만들어지고 맥락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은 맥락이 더 중요하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논어나 맹자 등의 고문헌을 읽을 때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글자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제가 할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자가 이해되고 난 다음에 전체의 맥락이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자도 시들조자로 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진대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걸 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주사 김정리가 이 상대에게 보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김정리가 이미 세상의 권력 또는 이익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 많은 관계가 지금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권력과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모이고, 그 사람이 떠나면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적은 수천리, 또 마을이 되는 중국에 가서 그 책을 구해서 김정리에게 방대한 양의 책을 보내줍니다. 너무나 고마운 거죠. 학자에게 돈은 따로 없어도 책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고마운 마음을 실어서 세한도를 그리고 세한도서를 옆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잘 못 그리죠. 이렇게 주사가 거치하는 여막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잣나무와 소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 넓은 노송 하나가 이렇게 기울어진 노송 하나가 있어요. 이게 주사 자신일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싱싱한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제자들을 주사가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세한도를 이 그림을 갖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 담았서 쭉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주사가 역시 이 세한도를 이야기한 사람은 공자라고 얘기하는데, 공자는 그냥 공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논어가 읽히는 베트남까지 다 논어가 읽혔죠. 일본도 물론고요. 일본도 우리나라 백제 때의 왕인이 논어를 전해줬다. 이렇게 되어있죠. 일본도 논어를 읽고. 그 텍스트를 같이 읽은 나라에서는 전통시대에서는 전부 공자를 성인이라고 했죠. 도대체 그럼 뭐가 성인이고 공자는 언제부터 성인인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열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의 주제는 추사를 비롯한 전통시대의 지식인들이 그냥 두 말 없이 우리가 보기에 연함이나 추사나 이런 혁신적인 지식인들도 공자를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고 위진시대면 중국의 위진시대 같으면 유학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보통 현악으로 분류하는 현악하면 이제 도교를 우선 생각을 하는데요. 도가사상을 현악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게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논어나 또 주역이나 이런 것들은 유가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현악 속에 논어가 들어가 있고 또 주역이 들어가 있다고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악이 반드시 도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현악의 대가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자의 주석을 남긴 왕필 같은 학자들도 성인이라고 하면 그냥 공자예요. 그리고 성인 그러면 그냥 공자입니다. 공자는 왜 물을 말하지 않았는가. 왕필은 무의 철학자죠. 무의 철학자인데 공자가 왜 성인은 왜 물을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왕필 얘기가 성인은 물을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말할 필요가 없었고 노자는 유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계속 물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현악으로 분류되는 이 학자들까지도 공자를 성인으로 부르는 데는 이의가 없었어요. 그냥 뭐 성인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장. 그래서 오늘은 이 성이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공자에 대한 호칭은 여러 차례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자는 벼슬이라고 해야 노나라에서 석 달 동안 한 게 다하고 이렇다 할 정치적인 업적이나 업적도 남긴 건 있습니다만 그게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정도 노나라에서 정치한 게 다이고 그 외에는 결국 노나라에서 축출이 돼서 제 나라로 가고 또 제 나라에서 위나라로 가고 위나라에서 남쪽 체나라, 집나라, 초나라, 천하를 돌아다니죠. 14년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를 알아주는 분들을 찾아다녔는데 만나지 못하죠. 만나지 못해서 공자가 불우한 지식이라고 하는데 꼭 불우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공명이 불우하다고는 전혀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한 그런 상황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걸로 삶을 마쳤는데 공자를 사마천이 사기고 최초의 통사죠. 그 기전체 역사서의 효시이기도 하고요. 사기에는 봉기가 있고 또 세가가 있고 열전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지도 있고 표도 있고 등등 여러가지 문언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은 기와 전이죠. 그래서 기전체 역사서라고 하는 게 봉기를 이른바 천자, 황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또는 정점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황후 같은 사람은 봉기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황후 봉기죠. 왜냐하면 유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천하를 놓고 다투었기 때문에 유방 아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봉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전은 개별 인물이죠. 사마천의 열전은 정말 백의숙제처럼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고 오로지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 진나라 왕을 죽이기 위해서 칼풍고 들어간 형가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는 말 잘해서 뛰어난 골개 열전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형가체부 자객 같은 사람들 문인도 있고 장군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어울려 있는 게 열전이죠. 역사의 주인공들 뿐만이 아니라 열전도 잘 보면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다 넣어놓았죠. 어쨌든 봉기는 황제, 천자 이 정도라면 열전은 개별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간은 제후들이죠. 제후들은 이제 천자, 천하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지만 각 지역을 다스리는 한 지역의 폐자들이거든요. 제후들은 이제 세가에 넣는데 사마천은 백의숙제는 열전에는 없고요. 봉자가 성인이라고 했던 백의숙제 이런 인물들은 열전에는 없고 노자도 열전입니다. 노자도 열전이고 장자도 열전이고 노장, 신한, 열전에서 신부라, 한부자 다 열전이고 맹자도 열전이에요. 그런데 봉자는 세가에 넣었어요. 그래서 봉자 세가입니다. 글자 수도 글자 수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맹자 열전은 137자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장자 열전은 235자고요. 그리고 형가 열전은 또 3000자가 넘어요. 자격 열전인데 좀 이상하죠. 뭔가 컴플렉스가 좀 있나 봅니다. 사마천이 그런데 공자 세가는 7000자가 넘습니다. 단연 양에서 압도합니다. 양에서 압도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마천이 공자라 지성이라고 해요. 성이라고 지금 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전에 맹자 같은 그 공자의 그 후계자는 스스로 이제 후계자를 자처했지만 그런 후계자가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한다 하더라도 사마천처럼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자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의 평가라는 점에서 맹자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이라는 호칭을 사마천이 그때 처음으로 썼고 그리고 또 뭐 이후의 역사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반고가 한서를 썼죠. 거기는 소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는 실솟자. 뭐가 무관의 제왕이다. 뭐 이 뜻이에요. 역시 사마천에도 보면 소봉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소봉 하면 봉토가 없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봉토가 없지만 봉토, 영토를 가진 사람만큼 세력을 가졌다. 부자를, 그만의 부자들, 그 부를 사마천이 소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영토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영토를 가진 사람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뜻을 소봉이라고 썼는데 반고도 그와 마찬가지로 소왕이라는 호칭을 공자에게 썼어요. 소왕이라는 호칭은 이후에도 공자가 아닌 사람을 호칭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로 공자를 소왕징은 그러면 공자의 거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한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 현종 양교비와 연인 사이었던 당나라 현종이 연인 사이가 아니라 그냥 후부 사이였죠. 귀비였고 현종은 황제였으니까요. 당나라 현종은 공자에게 시호를 문선왕이라고 되었어요. 문을 베풀어서 왕이 됐다. 무력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문을 베풀어서 왕이 됐다. 그래서 문선왕이라는 호칭은 왕이라는 호칭으로 다시 시호를 내려요. 그러면서 자기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텍스트와 적대시하는 방법으로 갔던 게 이제 진 나라고 한나라 때가 되면 텍스트를 자기화시키죠. 텍스트를 적대시했더니 별로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건 역사적 교훈으로 알죠. 우리나라 정권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글피탐은 무슨 검서 무슨 또 뭐 불혼문서 불혼문서 불혼문서정 뭐 이러는데 참 진짜 불혼한 생각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불혼이에요. 그게. 이상한 생각인데 하여튼 무력이 아닌 문으로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시호를 내리면서 자기도 현종도 스스로 자기를 띄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나라 수영지처럼 막 이렇게 했더니 금방 망했단 말이에요. 한나라는 이제 그걸 국가화시켜죠. 국가 이데올로기화시킵니다. 그래서 공자의 춘추 이러면 춘추는 원래는 경이라든지 경이라는 호칭은 전국시대 중반부터 경이라는 호칭이 쓰여요. 장자의 경이라는 호칭도 나오고 하는데 그 당시까지는 춘추가 경으로 이렇게 불려지진 않았는데 한나라 때가 되면 오경의 시대입니다. 오경의 시대에는 춘추가 경으로 인정받죠. 한나라 학자들이 한나라 통치자들이 춘추를 왜 좋아하냐면 공자가 전술했다고 전해지는 이 춘추가 바로 한나라가 들었을 것을 예언한 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성인인 공자가 한나라의 정통성을 인정한 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 식으로 텍스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경에서 예기는 한나라 시대의 명교, 예의 이런 걸 다룬 거고 그리고 춘추는 한나라 시대의 역사적 정통성을 그리고 정권의 정통성을 기록해준 책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텍스트와 가까이 하죠. 그래서 한나라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성공했죠. 한나라만큼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한나라를 이어선 나라들이 얼마나 쉽게 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조는 휙휙 날아가죠. 황제도 못 대봐요. 그리고 조조의 후손들 금방금방 날아가죠. 사마시도 금방금방 아주 금방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침에 황제가 되었다 저녁에 죽는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황제의 수명이 평면보다 오히려 못했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실제로는 암살당할 확률이 제일 많다고 이렇게 구석의 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통계는 맞긴 맞습니다만 내용에 동의하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 텍스트를 자기화한 게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바라였던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나라 때는 공전의 문선왕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송나라 진종일 때가 되면 송나라 진종이 또 유식하는 군대예요. 송나라는 문체의 나라이기 때문에 송나라는 원래는 당나라가 당나라 다음에 5대의 혼란기가 있고 그리고 송나라가 들었었잖아요. 그 5대 중에서 후주 후주의 장군이었던 조광윤이 쿠데타를 이렇게 해갖고 송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게 송나라의 시작인데 당나라가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지방의 군벌 때문에 망했잖아요. 안사의 난이 알록산 사사면의 난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체를 내세웠죠. 그렇다고 송나라가 약한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송나라 시대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관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처음으로 대포를 사용하기도 했고 아주 강력했어요. 강력했지만 상대가 너무 강력했죠. 상대적으로 이런 건 몽골 팽창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지만 어쨌든 무보다는 문을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무를 기준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방의 군벌대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문체를 내세우고 그리고 송나라 인종이나 진종이나 전부 오랫동안 장기집권한 황제들이고 인종은 40여 년 이상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황제들이 전부 글빨도 좋고요. 진종황제 권학문 같은 학문을 권장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인종도 권학문 있고 그런데 진종 때 얘는 여기다가 문선왕에 하나를 붙여가지고 대성문선왕 대성이란 글자를 하나 더 붙여서 공장의 격을 더 높입니다. 송나라 시대 공장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송나라 시대 맹자가 비로소 그전까지 맹자는 그냥 제자 중에 하나였지 성인 이렇게 호칭되지 않았어요. 송나라 때 들어와서 맹자가 비로소 성인의 반면에 올라갑니다. 유학이 그만큼 진행되고 문체가 그만큼 진행된 거죠. 그리고 그런 국가 이데올로기를 이유받은 게 조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선이란 나라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게 광화문에 광자가 쪼개졌다 그러는데 광자는 원래 불와 밑에 사람 자가 있는 글자예요. 사람이 비치는 글 불 밑에 사람이 있는 글자예요. 혜인사에서 찍어낸 팔만대장경 대장경 칸본의 광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세계 증개 사람 예를 들어서 이게 있으면 다 사람 입니다. 볼 사람 보면서 움직여 다니는 거고 이것도 사람 형 다 사람 광은 사람의 빛 입니다. 이게 금 같구나. 그런데 이게 광화문이라고 할 때 광은 덕을 뜻하는 거죠. 덕지광 사람의 빛 인데 덕의 빛 입니다. 조선의 정문들은 다 인화문 이래죠. 인화문 인이 덕 중에 어떤이죠. 인화문은 경의궁의 정문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은 없지만 돈화문 창덕궁의 정문이 돈화문이잖아요. 이것도 중용에 나온 말이고요. 대덕도나 소득 천류 전부 덕으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명칭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조선은 그런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덕이라고 하는 태재를 어떻게 장악하느냐 거기서 논리 싸움에서 이겨야 거기서 잡는 겁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그냥 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칼로 이기면 대포 갖고 들어오면 금방 굴복하고 성복하고 아이고 형님 하죠. 그런데 이쪽은 대포 갖고 들어오고 아무리 해도 형님 성복 안 해요. 성복이 지배가 안 되죠. 지배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근대의 길목을 잡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역사라는 게. 중세가 그만큼 공고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쉽게 안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 보면 빨리 좀 무너져서 새롭게 들어서면 좋을 법한데 잘 안 무너지니까 유지하고 있는 쪽에서는 그게 강구한 질서를 가져다 주니까 좋고 또 그걸 또 무너뜨리고 싶은 쪽에서는 그게 너무 광고하니까 또 안 좋죠.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게 무너졌죠. 히머니놀리에서 쉽게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근대가 된 거죠. 또 어떤 역사적 결과를 가져왔느냐. 일본 지식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간길이 제국주의였거든요. 제국주의는 타국을 식민지 지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국의 사람들을 전지체조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 몰아서 죽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파들은 그렇게 안 보지만 좌파 지식인들은 그렇게 보죠. 제국주의 결과가 뭐냐. 온 국민을 자축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 대성문서나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원나라 때는 원나라는 이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원나라 무죄때는 대성지성이라고 해서 그냥 또 하나 더 보충 대성지성문서나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서 원나라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거지만 그 당시 몽골이 세계를 재피한 것은 말 때문이죠. 말. 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지배를 한 건데 원나라는 중국을 지배하면서 말로 옛부터 유방이 그러죠. 육가라는 학자가 유방에게 이제 유학을 장려해서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방이 하는 얘기가 내가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렸는데 무슨 지금 유학 운운하느냐 그러니까 말 위에서 천하를 차지할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얘기로 설득을 하죠. 유방이 받아들이죠. 그게 유방의 뛰어난 점이죠. 자기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아는 거 그게 유방입니다. 학원은 그걸 몰랐고요. 시가 워낙 잘났으니까 다 지 밑에 단도 즉입적으로 유방의 대장군은 한신이었잖아요. 해오모 한신 한신이 없었으면 유방이 천하를 제품로 못하죠. 그 한신이 항우 밑에 가서는 창잡이에 불과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항우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불찰도 있지만 항우 밑에는 또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빗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역설적으로요. 어쨌든 그런 교훈을 살려서 원나라 무죄도 마찬가지로 문치를 내세우고 그래서 300년 이상을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300년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지 지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30몇 년 이렇게 되고 그것도 사실 줄여서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줄이려고 해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줄인다고 해서 수치심을 잊어버리고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북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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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